광주시의 내년도 산림을 위한 사업비 약 3조 320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됐는데요. 몇 가지 주요 사업들은 이에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확보해야 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 사업비 3조 324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신규 사업은 31건에 1,351억 원, 기존 사업은 363건에 3조 1,893억 원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사관학교 42억 원,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 30억 원, 미래차 소부장단지 부품 개발 지원 3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보다 1,818억 원, 비율로는 5.8%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정부 총 예산 증가율 3%를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비로는 1,398억 원이 반영돼 내년 완공을 목표로 1단계 공사가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2단계 사업과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전남대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 등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해 추후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들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 관건입니다. 국가기관의 경우 AI 영재고등학교 사업은 정부와 광주시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예산안에 오르지 못했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이전과 같이 일부만 국비 지원됩니다. 이들 기관을 100% 국비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국비 증행 노력과 함께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 설득 등이 장기적인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아닌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